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오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제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전에 감기가 잘 안떨어지네요. 아직 코가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20대 30대만 하더라도 감기같은게 환절기에 걸리긴 하죠. 근데 그게 별것 아니고 하루 이틀이면 끝났는데 야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약간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목이 좀 간지럽고 그래서 그 시나츄라 무슨 가래 위주로 대응을 해주는 감기약 같은거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도 젊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마음이 불안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에 야맹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하면서도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까놓고 얘기하면 야 보통 국가가 외국인들이 초기에는 별로 없죠. 하지만 경제 선정은 이루어지죠. 그 과정에서 내국인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주로 이제 경찰이나 치안들이 법이라는게. 당연히 내국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뭔가를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외국인들로 인해서 내국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첫번째가 되고 그 다음 자국민들 사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도 이미 이제 외국인들이 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민족 국가로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을 한국에서 개꿀 빨고 있고 내국인들만 악자같이 잡는 노력을 하는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네요. 이건 뭐 그걸 직접 행동하는 경찰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구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던 범죄가 발생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내국인들은 이미 2000년 초반에 피커를 찍고 내려가고 안정화되던 과정에서 다시 2007년 8년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하죠. 이건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대한민국 지금 안정, 대한민국은 야 치안이 굉장히 좋아 그 다음 어디에 물건을 둬도 훔쳐가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해하고 그러죠. 물론 그 현상 자체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는 게 참 웃기죠. 아마 그 사람들은 자국에서 과거의 역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죠. 자 이건 뭐냐면 프랑스에서 단순 범죄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는 이제 저기 빨간색 201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새롭게 통계를 내서 조금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하던 그 범죄 통계에서 어떻습니까? 자 1900년대 중반으로 가면 왜 프랑스에서 범죄 건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을까요? 그때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번성하면서도 뭔가 구조가 안정이었을 때겠죠. 그리고 그게 외국인들도 많이 증가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멀리 유럽은 몰래 멀리 갔으니까 멀리 간 상태 그래서 내두의 그런 문제나 실업이나 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증가하면서 1970, 80, 9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범죄가 훨씬 증가한 상태에서 사회가 좀 불안하게 느껴졌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멀리 간 국가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국가 입장에서 이제 살던 그 프랑스의 애들이 한국을 보면서 한국은 거리에 뭔가를 둬도 안 훔쳐가고 범죄가 적어라고 생각하는 건 뭐 그 어린 프랑스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자국도 수십 년 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구조는 절대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그냥 계속 머물 수는 없다. 결국 이게 마치 파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면 뭐 흐름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절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순간 있잖아요. 지금 마치 대한민국 K-POP, 한국의 위치, 경제 번영, 버블, 외국인들이 관심 가지는 한국, 자 이게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국가는 없었어요. 그건 그냥 계속 흐르는 거예요. 물처럼. 그게 80년대, 90년대 일본이 그랬고 그걸 이제 우리가 넘겨받은 거고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남유럽이 그 대상이었고 자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흐름이에요. 특히 그게 이제 경제, 자본과 맞물려 있으면 더더욱 그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국가라는 게 경제에서 보면 이제 인구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인구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인구의 변화에서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 지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의 위치가 절대적일 거라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의 무출산결이나 뭐 탈조선결이나 주결이나 이런 걸 하는 청년들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무지목매한 원숭이 같은 국민들 다수와는 다르고 결국은 이런 흐름에서 우리도 이제 일본이 갔던 길, 유럽이 갔던 길, 그 길로 간다. 지금 버블의 정점이지만 이제 우리도 이 버블이 꺼져가면서 내려갈 것이다. 지구상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국가 하나로 저기 뒤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점점 동감하고 있죠. 당연히 그 다음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인공은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요. 중국이에요. 그 관점에서 이제 제 유튜브에 5년, 10년 뒤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죠. 분명히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주인공이 중국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게 참 무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영상을 찍어놓으면 5년, 10년 뒤가 되면 와 서파 성견지명 지리네 라면서 이제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저는 조회수 빨아먹으면서 이제 개꿀 빨겠죠. 그 관점도 있어요. 결국 다음 주인공은 중국이 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시파 위 아니면 중국의 전자제품들이 아니면 중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동남아가 기회가 오겠지만 태국 같은 나라는 이미 붕괴를 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너무 빨리 취해버렸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고 결국 동남아는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인도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인공이 중국, 동남아일 수도 있고 중국, 동남아, 인도일 수도 있고 중국, 인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이 주인공 자리를 빨리 끝내고 나와버리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미국의 말을 인도 역시도 잘 들을지는 모르죠. 다만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고 그들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관점에서 미국은 차라리 인도에게 고난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치 중국이나 아직은 경제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던 중국을 견제하는 혹은 북한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일본을 좀 두들겨 패고 일본의 많은 자본들을 한국으로 넘겨주면서 한국을 이용해서 성장을 덜 했을 때 중국과 북한을 견제했던 미국의 방식을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한국은 이제 끝나가는 것이고 그 끝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인도로 이용해서 다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중국을 어떻게든 누르는 정책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영상은 뭐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자본이 최대 팽창 구조적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이제 사회적인 불안은 증가한다. 이 사회적인 불안에서 우리가 이건 프랑스인데 프랑스와 일본은 좀 차이가 있죠. 일본은 2000년 초반에 이제 사회적인 불안이 확 올라왔지만 일본 정부가 그걸 예상하고 사실 구조 버블을 분배시... 버블을 그대로 가져갔다면 그게 계속 지속됐을 거예요. 근데 버블을 미리 붕괴시켰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남아있던 분노들이 확 2000년대 초반에 타올랐지만 금방 꺼졌죠. 꺼지고 지금은 고도에 안정화가 된 상태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확 치솟았지만 이걸 전혀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버렸죠. 아마 그건 그 이전에 버블이라든지 뭔가 구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프랑스의 한계였겠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프랑스같이 미래를 생각해서 뭔가를 미리 선제적으로 구조를 책임지고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버블 붕괴를 절대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게 이거죠. 일본은 버블이 끼어 있는 그 80년대 말의 과정에서 모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회에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저 버블을 붕괴시키고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사회개혁을 하고 구조를 바꾸고 기다린 거죠. 참 대단하기도 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실제 그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잃어버린 40년이라고 놀리기도 하죠. 근데 그 일본이 지금은 고도의 안정화가 됐고 다시 자본은 팽창하고 주가는 오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 사는데 일본 뭐 겉으로 보면 괜찮죠. 근데 월급이 200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뇌가 한국에 있는 거죠. 슬프지만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시려는 젊은이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거죠. 자 니들이 일본으로 가는 건 진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버리고 정말 선진국 역사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 되겠다는 뜻이니까 한국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벗어던지고 일본으로 가지만 정신적인 것은 아직도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버전수준에 머무르는 것들이 많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일본으로 가면 정신도 정말 일본 역사가 있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저 능력이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모시는 거니까 국민으로서 그러면 일본 국민으로서 생각과 행동을 바꿔라. 근데 아직도 일본에 간 많은 제일교포나 한국인들을 보면 뇌는 그냥 한국에 있죠. 조선시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도 이제 한국의 자본 팽창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일본은 아직도 월급이 초봉이 200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저럴 거면 뭐하러 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재미있죠. 초봉이 200이에요. 여기에 뭐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죠. 그 어떤 국가보다 일본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죠. 왜 그렇겠어요. 걔들이 생각으로는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일본으로 간 거야. 하지만 일본에 갔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모든 것들 있죠.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의미가 없다. 그걸 이미 일본 국민들이 1980년대 경험하면서 다 끝냈기 때문에 끝내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더 이상 내가 이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평범하게 서민으로 무난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렇다고 일본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 성적인 컨텐츠가 없나. 아니면 내가 치매의 영역을 제한을 당하냐. 아니면 내가 뭐 소득이나 안전해서 일을 하는데 평범한 일을 할 때 위험이 도사리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소시민으로. 그러면서 내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제서야 일본으로 가서 깨닫죠. 이건 유럽은 이제 조금 다르죠. 걔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이걸 스스로 개척해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야 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하고 편하다. 굳이 뭐 욕심 낼 필요 없으니까 욕심 내봤자 버블이 붕괴했고 자본 팽창 없고 거기에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죠.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즐기면서 심지어 그렇게 즐길 것들이 많죠. 우리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아직도 내는 한국에 있고 몸은 일본에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은 초벙이 200이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한국이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제 이 경쟁이 없어지고 버블이 붕괴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오히려 평범하게 사들어 가더라도 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철저하게 다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평범한 일을 내가 가져도 평범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으로서 즐기고 싶은 것들 즐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자본해서 뒤에서 회초리 치면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 젊은이들은 아 저는 이제 걷고 싶어요. 잠깐 앉아서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도 뒤에서 회초리 치면서 계속 두들겨 패면서 야 끝까지 달려가.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대한민국의 자본 팽창 구조고 다만 그 자본이 넘치니까 여기에서 굳이 남의 지갑을 남의 가방을 훔칠 것은 기회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낮죠. 우리가 소매치기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죠. 왜? 자본이 펌핑되어 있으니까 기회비용으로 보면 굳이 훔칠 필요가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자본이 버블이 끝나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매치기나 범죄는 굉장히 기회비용이 높을 수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프랑스 같은 모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버블이 붕괴하고 구조가 흔들리고 난 다음에 범죄가 증가하는데 일본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흐름상으로 전혀 다르죠. 일본은 분노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확 치솟고 난 다음에 그 분노는 꺼져요. 자본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미 자본의 버블은 이미 붕괴를 시켰거든. 그런데 유럽 같은 나라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는 그 구조는 바뀌지 않은 거야. 다만 자본이 굉장히 범핑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본이 이제 영원하지 못하죠. 노인 인구 증가하고 인구 구조 변화하고 세금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는 변화 안 된 상태에서 미래를 만나버린 거야. 자본이 흘러내리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사회에서 갈등이 계속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그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일본의 범죄의 변화를 볼 때 2000년대 초반에 반짝하고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터지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 말고 다른 국가들 그것보다 먼저 역사가 간 유럽의 국가들 주요 국가들은 어떠냐 보면 오히려 범죄가 1900년대 초반 중반이 더 적어요. 왜? 그때는 유럽으로는 어떻게 보면 번성한 구조가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전쟁도 있고 전쟁 이후에 뭐 전쟁이 되면 결국은 폭력을 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 집중되는 과정에서 범죄 전쟁 이후에 진짜 국가는 한동안 번성을 하죠. 그런 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접 범죄를 치르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범죄를 경험하던 전쟁을 경험하던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당연히 그 고도에 안장된 시기가 계속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원래 얘기했던 건 그 외국인 범죄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버블을 끝까지 구조를 안 바꾸고 가져가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노동력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고 그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집어넣는 게 정부의 정책이죠. 그 과정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굉장히 이상한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편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있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강남에 가면 서울에 가면 외국인들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배달을 하고 돈을 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보험 넣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카페 같은 데서 그 배달 대행 플랫폼의 그 아이디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달 대행 업체들 쪽의 사람들 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나 그 불법 신분인 외국인들에게 그 배달 플랫폼의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를 자기 주변 사람으로는 다 못 채우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배달 대행 플랫폼 그 온라인 플랫폼 배달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정상적인 그 신분 계좌랑 그 다음에 거기에서 통장으로 뺄 수 있는 통장 그거에서 사서 걔들이 그거 가지고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알쓴해서 돌리는 거죠. 유출을 하고 그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고 외국인 배달부들이 일을 하는 그 형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마 유출을 해보면 거의 이런 형태일 거예요. 실제 카페에 그런 것들이 있고 한 걸 보면 그것보다 오히려 SNS나 텔레그램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걔들은 불법이에요. 신분도 확인이 안 되는 이들이겠죠. 그럼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죠. 경찰 경찰은 오히려 튀어버리는 게 낫죠. 어차피 잡힐 신분이 없으니까 그런 불법인 외국인들이 지금 서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걸 잡습니까 왜 경찰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안 잡죠 자 그건 접어둡시다. 어차피 뭐 잡지도 않으시니까 접어둘게요. 접어두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연예인 어떤 사건이 있죠. 연루된 팬이 옆에 와서 뭐하니깐 그 무리에 같이 있던 이들이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한국인 미성년자예요. 심지어 그 팬을 두들겨 패버리고 가버립니다. 가고 다시 또 술집에서 2차하고 그 가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패버린 패거리 그린들이 너무 당당하게 태어나게 다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외국으로 다 가버리고 내국인들이 심지어 미성년자가 밤에 그 외국인 무리에게 두들겨 맞고 근데 그 가해자 외국인들은 그냥 별일 없이 체포도 안되고 외국으로 가버리고 한국에 있는지 외국인인지는 모르죠. 기사화가 덜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불법 신분으로 한국인 신분으로 배달을 하면서 불법으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으니까 불법을 너무 많이 하죠. 역주행은 기본이고 아예 그냥 불법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도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결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을 보충할 때 그 외국인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자 일본이 경험한 거예요. 외국인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조직활동이 증가하고 걔들이 비록 처음에는 노동을 하러 들어왔지만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불법 조폭 조직폭력배나 뭐 어떤 형태로든 다 갑니다. 그게 당연한 흐름이에요. 자 우리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한국이 이제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걔들을 어떻게든 불법 노동 노동시장에서 어떻게든 노동을 해주길 원하는 뉘앙스죠. 지금 느낌으로 보면 내국인들이 일자리 못 구하고 이런 건 아예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일단은 저임금으로 일해주니까 땡큐 거의 이런 태도예요.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얘들이 아 얘들 우리 별로 안 쫓아내네 라고 하면 걔들이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범죄조직화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치안이 빡빡하지 않은 저기 지방이나 어디 그런 데서는 이제 범죄조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미 저기 뭐 어느 지역에서는 범죄조직들 외국인 범죄조직들이 꽤나 많다라는 소민들도 들리고 걔들이 이제 뭐 사실상 신분도 외국인이다가 언제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한국인들이야 잠복수사하고 뭘 하면 잡을 수 있지만 외국인 개들이야 뭐 조직 이 갖춰지면 원래 한국의 조폭조직들도 구조가 똑같아요. 누군가가 조폭조직들이 밑에서 꼬봉짓을 하는 이유가 별게 없어요. 거기에서 내가 결국은 몸빵하고 어느 시점에는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책임을 지고 감빵을 가죠. 근데 그 범죄조직은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대신 거기에서 누군가가 가장 범죄를 앞서서 한 이가 책임을 지고 감빵을 들어가면 걔는 이제 그 다음에 감빵에 있다가 나오면 그 조직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직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감빵으로 들어가주는 애들을 비호해주는 거고 그렇게 범죄조직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조직에 보면 좋은 차 돌려타고 아니면 시계나 좋은 것들 같이 돌려 쓰죠. 근데 범죄조직들이 보통 사고 내고 나면 이제 아 이거 자기차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건달조직인데 건달조직에서 하나하나 차를 다 못 주죠. 그러면 차를 사요. 차를 사면 그걸 이번에는 네가 타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네가 타고 돌려타는 거예요. 돌려타는 맛에 옛날 같으면 그냥 의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돈으로 아니면 시계 돌려차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범죄조직원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다면서요. 돈 없으면 요즘에는 유지도 못한대요. 범죄조직을 다 떠나버리니까 돈 있는 애들 범죄조직에 그나마 밑에 애들이 이제 그래도 있으면 돈이라도 떨어지니까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애들이 그나마 이제 큰일 한 번 있을 때 책임지고 범죄 저지르고 대신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속에서는 일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범죄조직들이 이제 자리잡고 생기기 시작하면 얘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럼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약에 똑같은 범죄조직과 같은 형태를 취하더라도 걔들은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처럼 범죄조직들 전달해 전국의 깡패조직들 관리 안 돼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아예 이게 성장하기 전에 커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범죄 외국인 범죄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대도시에서 도심 안에서 그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그냥 배달이라고 불법 신분으로 아니면 그냥 미성년자 두들겨 패고 가버려도 별일도 없고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조직들 걔들이 이제 몸빵 치는 거예요. 겁주고 하다가 하나가 큰일 치르고 걔는 이제 야 너는 자국으로 좀 튀어 있다가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다른 사람 신분으로 위조요건이나 이런 걸로 들어와 라고 그런 식으로 할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잡아? 이제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고요. 자본을 유지하고 싶고 자본의 팽창을 유지하고 싶고 그 자본의 팽창 유지에서 필요한 건 조임금이 노동자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가장이 되면서 위험이 없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안전을 안전 비용을 집어넣어서 돌려야 되는데 그 위험에 대한 안전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들이 다 위험하죠. 평범한 일자리들이 다 위험하죠. 근데 큰 평범한 일자리들이 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위험한 일에 갔던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젊은이들이 자이든 타이든 결혼을 안 하고 못하게 되면서 어?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못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 필요 없네? 근데 돈을 많이 벌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이들은 탕핑을 하고 많이 벌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이들 입장에서 그럼 내가 위험한 일을 할 필요도 없네? 그리고 위험한 일을 안 해버리니까 그 위험한 현장에서 공사 현장, 산업 현장, 조선소 거기에서 이제 저임금으로 요거 시간만 지나면 또 온단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한 이들이 가장이 되고 가장의 부담으로 걔들이 도시에서 돈 못 벌면 결국 여기로 왔는데 어? 지금 기다려도 노동자들이 안아? 안아서 뭐지? 라고 보니까 결혼이 극감한 상태에서 부담을 안 느끼니까 걔들이 위험한 일을 안 해버려. 안 해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저임금이 예, 어? 저 안전에 대한 비용이 없는 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외국인을 예전처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의 특별한 이제 노동을 시장으로 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데려오기 시작하고 근데 걔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걔들이 이제 어? 여기 아직 자본 팽창 있네 돈 많네 그러니까 조직화가 되고 범죄 조직화도 되고 걔들이 이제 조폭 형태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하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 걔들이 이제 어? 한국에서 신분이 안정한 사람들도 많고 개꿀인 거야.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냥 미성년자 두들겨 패버리고 이제 본국으로 튀어버려도 뭐 잡지도 못하고 뭐 어떡해 그거를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겠죠. 빌리지 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정?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는 뭘 어디 도다 토매치기 안 당하고 뭐 물건 안 가져가고 그래요. 아직은 그렇죠. 법을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범죄도 많고 특히 거기에서 기존의 내국인들이면 어떻게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는 쪽이었죠. 이제 외국인 범죄 조직은 해결도 안 돼요. 튀어버리면 근데 외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사회 밑바닥에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훑고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 미래는 진짜 무관도처럼 무관도 맞나 진짜 밑바닥에 날 것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겠다. 나라도 그냥 우리 가족이라도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조금 안전망이 취약한 곳에서는 진짜 앞으로 5년, 10년, 15년 지나면 날 것의 경험을 하겠구나.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이 안전해요. 한국이 범죄 없을 그런 그 따위는 없겠죠. 아마 그런 영상도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프랑스로 보면 1960년대 초반 저때 고도의 안정화 시기였던 그때예요. 프랑스는 왜 범죄가 다시 증가하죠? 그때로 비하면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왜 범죄가 증가하죠? 자국민들 범죄는 안정화되지만 외국인 범죄는 굉장히 많죠.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죠. 왜 증가하죠? 결국 우리는 저런 것들보다 더 날 것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 조심하나 합시다. 적어도 지금같이 이 상황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